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탈무대에서 인생을 만나다 두 번째 강연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자직강은 흔하지 않다. 오늘은 탈무대에서 인생을 만나다 후반전입니다. 첫 시간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재미있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뭘 잘하냐? 무슨 뭘 먹냐? 뭘 먹게 그렇게 잘하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오늘 그 비결을 좀 훔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국인들도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훨씬 더 훌륭한 나라, 훌륭한 인재가 발돋움 되기 위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유대인들의 힘입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잘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비결을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인구는 참 작습니다. 1,500에서 1,600만 정도 전 세계 인구의 0.2%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서 엄청난 기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게 인생이 아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잘 키우려고 하는 것도 기여하기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와서 혼자서 잘 먹고 살다 가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나이를 적으러 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전 세대로부터 촛불을 받아가지고 햇불을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하는 것이 그게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말 인류가 발전하는 데 많은 과학, 미디어, 영화, 경제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국에는 684만 명 정도가 살고 이스라엘은 500만 정도가 삽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헛어져 있죠. 이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해낸 겁니다. 노벨상에 지금까지 한 300명 정도가 받았는데 이런 300명 가운데 93명 정도가 노벨상의 유대에게입니다. 노벨상의 3분의 1 좀 더 분발해야겠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죠?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싸우냐? 삶이 힘든 것도 있지만 고결한 목표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 힘들어도 우리 아버지 세대는 목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난으로부터 탈피 이게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뛴 거거든요. 사람은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보시죠. 경제분야의 65% 의학분야의 23% 물리분야의 22% 화학분야의 12% 모든 게 뭐죠? 인류를 발전시키는 기초분야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어떤 민족이 참 특별한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기여를 한 거예요. 많은 기여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 산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도 유익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게 얼마나 고결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강연을 들으시고 오늘 오신 분뿐만 아니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참 이렇게 좀 잘해야겠다. 우리가 다른 많은 분야에는 잘 될 수 없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1등이 될 수 있잖아. 농사를 지으면 농사에서 1등을 하고 여러분 뭐죠? 그 다음 교사가 되면 교사에서 1등을 하고 언젠가 삼성에서 그걸 발표했죠. 삼성의 사내방송에서 구글이 이런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고용하고 있는 인구가 2만 3천명입니다. 한국은 3만 2천명이에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3만 2천명 가운데 구글에 입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 1에서 2%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일에 미친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좀 더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과 글이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계속 하는 것이 좀 목표를 높이 잡자 이야기죠. 국민소득 3만불 이 정도가 아니고 좀 더 높게 우리가 아주 훌륭한 나라가 돼서 중국도 감동을 시킬 수 있는 나라가 되자. 우리가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경제적이고 훨씬 더 창의적인 나라가 되면 다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감동을 시키자 이야기죠. 여러분 자식도 키우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식은 감동을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내가 감동해가지고 그냥 공부를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문학 분야의 8%입니다. 미국 인구의 2% 상위 400가족 중에 여러분들 부자 보시죠. 미국의 최상위 가족들은 400가족 중에 24%입니다. 최상위 40가족 중에 42%입니다. 가장 부자들 중에서 42%가 유대인입니다. 대단하죠? 이런 거 보면 있죠? 그냥 막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죠. 미국 변호사가 70만 명하고 14만 명이 유대인입니다. 22%죠. 그래서 말을 중시하는 겁니다. 말. 선출직 국회의원 535명 가운데 42명입니다. 크죠? 하버대 예일 등 맹문대 교수의 25 외에 35%가 유대인입니다. 총당 등 주요 행정 책임자의 90%입니다. 여러분들 대학의 맹문 사립 학교의 총장 제가 미국에서 휴스톤이라는 데 텍사스 휴스톤이라는 데에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대학의 쌀이라는 뜻이 라이스라는 RIC라는 맹문 사립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총장님이 유대인이 오셨어요. 콜롬비아 대학 법과 대학 학장을 하시다가 스카웃 때 오셨는데 부인이 중국 부인이에요. 욕심 많은 중국인하고 욕심 많은 유대인이 막 뭉쳐가지고 애들도 참 잘 나왔지만 그분이 오셔가지고 기부금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그 학교를 막 매일 그냥 건물이 생길 정도로 바꿔버린 겁니다. 딱 만나면 이야 정말 머리가 좀 좋게 생겼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여러분 좋은 거 보면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부럽아요. 좋은 물건을 보는 것도 참 부럽지만 좋은 민족이나 좋은 가족을 보는 것도 참 부럽죠. 나는 한국이 정말 더 멋진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러운 그런 민족이 됐는가 한번 보시고 여러분 사람은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거든요. 자꾸 뭘 배우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자꾸 고제 부리지 말고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기술이 바뀌면 자꾸 그게 맞춰서 뭡니까? 변하면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돈이 드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못해서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 있죠. 한번 보시죠. 그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은 스피버거 아시죠? 아마 스피버거가 우리나라 6.25 전쟁을 가지고 영화 한 편 만들어주면 난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인물을 낳은 겁니다. 그렇죠? 빌 게이츠 그렇죠? 참 아름답게 나이를 먹어가죠? 네. 전 재산을 뭡니까? 아이들이 조금 먹고 살 것 빼고는 뭐죠? 다 기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돈도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돈도. 참 멋진 인물을 갖습니다. 마크 주크버거 하부도 나왔죠? 우리가 많이 지금 하는 페이스북의 창업자죠. 이것도 중국계가 부인이죠. 한국계도 부인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좀 이렇게 야심 있는 아가씨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뭐죠? 아주 엄청난 건데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앤디 글로브라고 헝가리 출신입니다. 헝가리가 공산화가 될 때 1950년에 여러분들 미국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만들어낸 여러분 컴퓨터 어떻게 돌아갑니까? 항상 인텔이라는 것 때문에 돌아가죠. 안에 가장 중요한 부품은 인텔이죠. 인텔을 창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참 대단합니다. 암이 걸렸을 때 울고불고 안 했습니다. 암이 걸렸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교 도서관에 가셨어요. 연구 논문을 다 모은 겁니다. 현재 존재하는 치료 방법을 다 비교한 겁니다. 얼어서 제거하는 방법 그냥 쬐는 방법 레이저 쏘는 방법을 다 비교해가지고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방법을 본인이 선택합니다. 본인이 이제 암원 극복하셨는데 그 다음에 온 병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앤디 글로브 참 멋진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클 델 델 컴퓨터를 창업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랠리 페이지 여러분 매일 뭐 우리 씁니까? 네이버 쓰고 그 다음에 구글 쓰죠. 공동창업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 좀 높입시다. 나라 수준도 좀 높이고 개인도 조금 더 이렇게 원대한 꿈을 꾸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공무원 되겠다면 어떡해요. 그죠? 좀 더 사회에 기여하는 물론 공직자들이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조금 더 뭐죠? 불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람의 유익함을 주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좀 더 많이 나오는 역동지인 그런 한국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헨리 키신지 아시죠? 외교관이었죠? 그런데 또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마르커스 이 양반 때문에 우리 고생 많이 했죠? 네.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 여러분 정말 이분을 보면은 머리 좋은 사람도 좋은 머리를 올바르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올바르게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걸출한 인물들이 다 누구다?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그럼 그 사람들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죠?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와 히브리 성경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이분들은 히브리 성경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은 용어를 안 씁니다. 이분들은 그냥 히브리 성경이다 하지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존심 상한다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히브리 성경으로 어떻게 된 사람이다? 각인된 사람들이다. 인간은 뭐대로 산다? 각인된 대로 살라 한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참 이렇게 평소에 어떤 말을 듣고 자라는가? 이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좀 드시면 어른들이 뭘 잘 아셔야 되는 거 하니까 동네에서 젊은이나 아이들한테 축복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한 장관님을 옛날에 장관하시던 분을 만났더만 그분이 옛날에 공무원 초기 시절에 어느 모임에서 그분이 사무관이고 한참 나이가 드신 장관님이 얼굴을 딱 보더만은 자네 앞으로 장관을 한번 하겠네 이렇게 하더래요. 말이 씨앗이 된다고 평생을 그분은 그거를 잊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장관이 되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서 자주 만난 아이들이 있으면 항상 그 아이의 밝은 점 좋은 점을 가지고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덕담을 주는 것이다. 정말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를 좀 더 밝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제 여러분 JP모관이라는 회사는 회사를 사고 파는 투자은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중에서 보는 것은 상업은행입니다. 예금하고 이런 것은 그런데 회사를 사고 파는 회사는 투자은행인데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이런 투자은행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골드만 삭스라는 회사하고 삭스가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아마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삭스 양말공장 주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JP모관 그 다음에 모관스탠드라는 그런 회사가 여러분들 뉴욕에 가면 메나탄이 있고 메나탄 중심부에 금융가가 모인 것을 월스트리트라고 그렇게 하죠. 그죠. 거기서 가장 세계 회사인데 그 세계 회사 가운데 한 개 회사를 창업한 JP모관이 한 이야기입니다. 금으로 장식된 관이나 은행수표 주식은 모두 안전하지 않다. 모든 세상의 부는 뭐 할 수 있다. 날아가 버릴 수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신성한 책으로 통하는 탈모드만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책을 잡고 있으면 부는 만들어낼 수 있다. 건강도 만들어낼 수 있다. 명성도 뭐 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이런 사이를 살고 있죠. 자본주의가 자꾸 물건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양반의 도덕 열정 건면 성실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부와 명성을 만드는 원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실 건면 집중 헌신 몰입 희생 이런 것 다 나오는 큰 샘물 같은 것이 바로 뭐다. 유대인들은 탈모드를 든 겁니다. 탈모드 속에서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나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이 이제 영상물로 막 처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더 막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 판단에는 그냥 세상이 가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가끔가다 조금 세상하고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시죠. 잠시 쉽니다. 감탄사를 연발하는 인생을 삽시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부분은 항상 가슴에 이렇게 감탄사와 함께 저축하실 수가 있으면 오래오래 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보시죠. 노란색이 아주 중요합니다. 노란색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 뭔가를 던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조금 있다보니 모든 사람들이 동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투자 참 중요하죠. 노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버는 것을 무슨 소득이라고 합니까? 근로소득이다 그렇게 하죠. 진짜 부자는 근로소득을 가지고 투자소득까지 연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한 달에 50만원도 나오고 100만원도 나올 수 있으면 그게 투자소득인 거죠. 그거를 이 사람들이 잘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배울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13세 때 성인식을 하고 성인식을 할 때 개론식처럼 친인척들이 부조를 하죠. 그 부조를 모아서 13세 때부터 이렇게 투자를 시작합니다. 우리보다 10년에서 15년 정도 앞서가지고 세상에 뛰어드는 거죠. 이거를 참 잘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한번 보시죠. 항상 자기가 돈을 갖고 있으면 셋으로 나누어서 관리하라. 3분의 1은 땅의 3분의 1은 상품의 주식 같은 겁니다. 황금성이라고 하죠. 금세 팔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어디에? 현금으로 여러분들 좀 우리가 세상에 유행하는 그런 용어를 쓰면 절대로 몰빵하지 말라는 거죠. 방송에 이런 용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몰빵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너무 늦게 배워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저도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너무 어디에 많이 묶여 있습니까? 부동산에 많이 몰려있죠.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많이 안 데려가야 될 건데 일본에는 참 25년 정도 성장률이 낮아져가지고 아파트 가격 이런 게 다 많이 떨어졌죠. 애기를 안 낳으니까 많이 떨어져가지고 젊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20 정도에 샀는데 그게 25원이 되기는 커녕 시간이 가면서 10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평생 핏만 갖다가 어려움에 처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절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가 되어야 되죠. 계속 성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기를 계속 더 낳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일본하고 똑같이 데리지 말라는 부분은 없는 거죠.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관리하라. 모든 돈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항상 이렇게 가장 황금성이 높은 것이 현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은 금시에 팔 수 있으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의 돈을 챙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1 정도를 잘 안 팔리는 땅이나 토지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원칙은 2000년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간에 뭐다? 진리다 이야기죠. 변함은 진리다 그 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항상 이렇게 한 군데 모든 것을 걸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탈모드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이다가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것이 투자를 아주 잘하는 비결은 유행의 눈이 안 가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문이나 이렇게 방송에서 뭐가 뜬다 이렇게 하면 이미 끝자락인 거예요.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뛰어드는 겁니다. 그걸 뭘 잡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상투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부분 돈을 많이 잃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유행의 눈이 이렇게 가려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자신의 부도 유지할 수 있다. 여러분 근로소득을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거를 어느 날 갑자기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잃는 것은 5년 10년 세월을 뭐하는 겁니까? 날려버리는 것 같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 가지 투자를 하실 때는 누가 평균 수익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면 항상 뭐 해본다? 의심을 해봐야 되고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원금 전체를 날려버리는 경우는 대부분 사기를 당하는 경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월렌 퍼피시라는 투자가는 원금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멋진 투자 방법이다.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항상 이렇게 유행의 눈이 가려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의 감원 이슬 감원 이슬에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특별한 그런 주의를 해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고 저는 이제 아들이 두 명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예. 밥상머리에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뭘 주의해야 될 것인가 저는 못 배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식탁에서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이나 지혜를 교과서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밥상머리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어른들은 돈을 일찍 가르쳐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정말 투자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가르칠 필요가 있고 우리도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급관 여러분 유대인들한테서 왜 걸출한 인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절대 걸출한 인물이 나올 수가 없죠. 나는 이번에 탈모드에서 인생을 만나다 이렇게 쓰면서 참 감동적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물론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생각하고 비슷하지만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식들에게 인간은 소비하는 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창조하는 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물건 사쓰는 사람만이 아니고 네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돼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엄청난 이름들 관점에 변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역할이 지급과 창조 그리고 혁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더욱 개선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행동합니다. 이 뒷부분은 조금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사람은 자기 일을 통해서 복지부동하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작가로 산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습니다. 남들이 항상 내 안께 물어요. 그 힘든 책을 왜 쓰냐고 이러면 책을 쓰는 건 참 힘듭니다. 처음에 도면을 만든 다음에 집중적인 그런 추진력이나 완결하는 능력이 없으면 책을 계속 낼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비난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책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 책임이 강한 사람입니다. 책임감이 강한 여러분 제가 책임감 있게 생겼죠? 네.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책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소비하면 쓰는 즐거움도 있지만 창조하면 고된 즐거움도 엄청 나거든요. 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뭘 새로운 것을 만들면서 여러분 새로운 것을 만들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강의 들으시면 여러분 유익하죠? 제가 만든 지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전수받는 거죠. 저자직강을 통해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저자직강이 아닙니다. 그렇죠? 창조의 결과물 여러분이 받는 거죠. 사람은 가사노동을 하든 농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겠다. 뭔가 좀 더 새롭게 해서 더 세상 사람들이 유익하게 하겠다. 여러분 세상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 사람들이 뭘 엽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지갑을 열잖아요. 여러분 돈을 벌고 날뛰면 돈이 벌어집니까? 절대 돈이 안 벌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불편을 제거해 주겠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 주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예금장구가 늘어나 있는 거죠. 눈을 너무 이렇게 돈의 눈이 막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보시죠. 유대민족들이 갖고 있는 그런 힘의 원천은 매우 독특한 직업관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얼마인지 배울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 이분들은 첫째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유대교인들하고 기독교인들이 다 믿는 일종의 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그게 끝난 게 아니고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계신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1창조사역 제2창조사역 이라는데 이거는 기독교인들이나 카도리룩 교인들이나 유독교인들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한번 보시죠. 다음 부분이 우리 유대인은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독력하는 자들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함께 일을 하는 자들이다. 여러분들 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하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본인도 똑같이 뭘 통해서 한다? 일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면 모든 분야에서 뭘 하겠습니까? 깊이 파고들 거라고요. 과학을 하든 의학을 하든 그 다음에 뭐죠? 무슨 사업을 하든 여러분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새로운 뭐가 탄생 하겠습니까? 창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글출한 인물들이 유대인 중에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강의도 여러분 들으시면서 야 강의가 진짜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제 강의가 왜 안 끝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본래 강의가 여러분들 지겨운 것도 아니고 재밌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강의가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갑니다. 꼭 같은 직장에서 꼭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일을 해석하는 사람은 천양지찬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아 이거 언제 끝나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엄청나게 몰입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세상 만사가 먼 거니까 자기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문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매우 독특한 직업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성공의 핵심적인 뭐다 비결이고 비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왕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왕 아이를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왕 대한민국의 신민이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깊게 국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죠. 여러분 저는 뭐 아직 이까지는 아니지만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려고 노력해요. 해야 하는 일이라면 안 해야 하는 일이라면 하지 말고 그 점을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공유하면 우리가 훨씬 더 멋진 인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술의 습득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금씩 사람들이 직업을 보는 관점이 바꿔지고 있죠. 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거기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많이 바뀌고 있죠. 아 차라리 그렇게 할 바 할 거야 구체적인 기술을 배워가지고 취업하는 게 좋겠다. 그 취업에서 일을 하다가 네가 꼭 대학을 가고 싶으면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언제부턴가 여러분 생각이 많이 바뀌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2000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의무 가운데 하나는 기술이나 실용적인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기술이나 실용적인 기능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들이 반드시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다 대학 갈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자기가 악가름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에 신약 성경을 지필하신 분 중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바울이란 사도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은 아주 높은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슨 기술을 갖고 있습니까. 천막 짜는 기술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생계를 해결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회가 훨씬 이런 부분을 좀 더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공부를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부를 다 잘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부가 잘 못하면 또 장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장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이나 뭐죠. 실용적인 것을 배우는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 점을 우리가 좀 가르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기술이나 기능을 배워야 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게 탈무대에 나옵니다. 뭘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얼마나 실용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떠나서 방랑을 하더라도 정착하는 장소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건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춰던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 정말 돈 받을만 하죠. 그렇게 한번 딱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네 번째 보시죠. 습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저는 이런 문장 참 좋아합니다. 작은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 정말 작은 습관이 운명을 바꾸죠. 저는 그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이런 분 참 많이 봤습니다. 항상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되지 않으면 안 해요. 이익이 되지만 안 하죠. 그런 사람들은 크게 성장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우직하게 당장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뭔가를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런 습관 때문에 그 양반들은 세월이 그런 다음에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자기 이익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어머님들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큰 것이 아이의 장례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나가면서 직장에 나가서 상사보고 오늘 넥타이 참 근사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과장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죠. 엄마를 보고도 뭡니까 헤어스타일이 바뀐 걸 찬찬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건 기본인 거죠. 악수를 할 때 눈을 보고 적당한 압력을 가지고 정중하게 하는 거 이게 다 뭐죠 습관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러면 습관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습관 가운데 어떠한 겉면입니다. 부지런히 하는 것 게으름은 큰 폐를 낳는다. 일이 없으면 나쁜 짓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한가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시죠? 그래서 이게 직업이라는 것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도 되지만 한 사람의 정신의 방황을 방지하고 뭔가에 몰입할수록 유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자 수단인 거죠.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습관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건한 거 건면한 거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죠? 성실이라고 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보니까 한 인터넷 상에서 아버지가 게임에 빠진 아들 때문에 고민하는 글을 올렸더만 다른 사람들이 다 아버지를 남으라는 거 있죠? 저 엄청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있죠? 제가 약간 정의감이 있거든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옳고 그러면 자식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되고 옳은 것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안 하겠다면 아이들 함께 일종의 강제력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다. 아버지가 아침에 열심히 나가서 챙기를 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은 아버지가 보태주는 동안에 미래를 준비하겠 공부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본인이 오락을 열심히 하겠다. 그럼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안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제 말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맞아요. 저는 정말 세상에 평생을 가는 것은 근한 것. 우리가 머리가 좀 나쁘게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억수로 머리가 좋게 날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나 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태어난 집안도 선택할 수 없고 시대도 선택할 수 없고 나라도 선택할 수 없고 상황도 선택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면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성실은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몸에 딱 배임이 뭐죠? 평생을 가지 않습니까? 평생을 버튼만 누르면 건면 버튼만 누르면 성실 여러분 옛날에 생활운동 기억나시죠? 건면 자조 협동 변함 하나도 없습니다. 자조 자조가 요즘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나라가 뭘 어떻게 뭘 돈을 합니까? 다른 사람은 돈으로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조가 흔들리게 되면 뭐가 흔들리게 됩니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남자들이 왜 열심히 뛰습니까? 생계를 유지한 책임감 때문에 뛰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목소리를 너무 높이는데 다음에는 방송에 나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저도 좀 정치적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게으름과 무료함 때문에 죽는다 이야기죠. 여러분 저는 죽는다는 이야기를 그냥 죽는다고 해석하지 않고 정신이 내려앉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유대인들은 사람은 게으름 그냥 게으름 자체 때문에 그냥 사람이 내려앉는다는 걸 정확하게 간파한 것 같아요. 사람은 권하게 자꾸 움직여요. 여러분들 근육도 뭡니까? 자꾸 움직여야 되죠. 오늘 여기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경험하시죠?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몸이나 이런 거 흔들지 않으면 관절이 항상 어떻습니까? 관절이 항상 어떻습니까? 굳죠. 뻑뻑해지죠. 여러분 자연계의 모든 위치는 쓰지 않으면 뭡니까? 퇴락합니다. 머리를 쓰지 않으면 계속 사람이 내려앉죠. 관절을 쓰지 않으면 계속 관절이 계속 내려앉는 거죠. 부지런히 그렇게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는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돌릴 수 있는 걸 더 이렇게 촉진하는 쪽으로 제도도 만들고 정책도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그냥 실업급 여기서 타먹고 저기 타먹고 하는 분들 많죠. 지금은 달콤하죠.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게 그 양반들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들 키우면 똑같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꾸 도와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자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게으름과 무료함을 제거하는 그런 습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보시죠. 지혜 참 중요하죠.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들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죠? 지혜로운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죠. 유대인들은 지혜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자이다. 참 여러분 멋지죠? 여러분 저는 강의도 참 많이 다니는 사람인데요. 강의를 가면 참 재미난 것이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항상 늘 사람 자체가 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배울 수 있어요. 언젠가 한국에 제일 가는 회사를 갔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끝나고 참시 쉬는데 제가 참석하신 분이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왔냐고 여러분 짧은 문장인데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공부학사님 제가 있죠? 그냥 지방대학 나와가지고 그냥 평범한 머리를 가진 사람인데 제가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은 회사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한 번도 사심이 개입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완전히 이런 게 있죠? 아 저 양반이 핵심적인 부분을 알고 있구나. 그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지혜. 자꾸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배워가지고 계속 자기를 뭐죠? 더 나아지도록 가족을 더 나아지도록 보시죠. 젊은이들로부터 배우는 것은 덜 익은 과일을 먹고 새 와인을 마시는 일이고 노인에게서 배우는 것은 잘 익은 과일을 먹고 오래된 와인을 마시는 일이다. 다 와인은 와인이다. 새 와인을 먹는 거나 늙은 와인을 먹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삶을 유쾌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늘 새로운 것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우리가 삶을 이렇게 아주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지혜 두 번째입니다. 이 지혜도 우리가 참 새길 만한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한 유대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장차 일어날 일을 알아차릴 수 있는 자이다. 자신의 행동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자이다. 여러분 말할 때 내 말이 나가면 내 말이 나가면 파장이 어떨지를 조금 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게 어떤 파장이 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들이 아침에 밥 잘 먹고 나가가지고 말실수 때문에 뭡니까? 전 세상 사람들부터 돌팔매를 당하고 비행기 타고 오다가 있죠. 그냥 라멘 때문에 그냥 그 온우사를 당하고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이런 발생하는 겁니까? 내 말과 행동이 입학을 나왔을 때 안에서의 무슨 상상을 할 수가 있죠. 나왔을 때 그 결과가 뭐 할지 어떨지를 뭐 할 수 있어야겠다.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강연도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그냥 공중파를 바로 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말실수가 언제 나오는 거 하니까 평소에 좀 절제된 언어를 안 쓰면은 이런 데 나와가지고 그냥 엄격길에 나온 김에 그냥 뭡니까? 그냥 신문에 이게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100정도 강도가 있으면 한 50정도 그리고 이 말을 해보면은 말이란 것이 이렇게 마음 상태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또 이렇게 말이 나와서 마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순화된 말 그게 정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멋진 방법이고 또 뭐죠?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도 야 그거 조금 주려고 하면은 상처를 좀 덜 할 수 있죠. 항상 이렇게 장차 일어날 일을 알아차릴 수 있는 자이다. 그 점을 그리고 특히 세상에서 일어난 일은 알아차리기가 정확하게 힘들지만 우리 행동 결과는 항상 뭐 할 수 있다?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다. 점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 돈이 듭니까? 안 들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뭐 배운 겁니까? 그렇죠? 제가 나무라는 건 절대 아니니까 농담도 항상 하는 사람이 해야지 농담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하면 또 힘들거든요. 그 다음 여러분 일곱 번째는 배우는 것 유대 민족은 참 읽는 걸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많이 읽어야 잘 삽니다. 자꾸 보는 것만 하면은 이렇게 많이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이분들이 토라는 성경 가운데 앞에 다섯 부분입니다.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들 계태만 함께한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인간을 먼지로 보지 않습니까?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뵐 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일이라고 데려가면 그냥 가는 존재다. 낮아지는 사람만이 배울 수 있잖아요. 고개를 잡고 쳐드는 사람은 절대 배울 수가 없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겨야 그 다음에 배울 수 있다. 아시겠죠? 정말 사람이 배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배우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된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탈무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첫 부분에는 정말 유대민족들에서 걸출한 인물뿐만 아니고 유대민족들이 얼마만큼 큰 성과를 이루었는지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부지런하게 사는 우리 한국 민족의 해석에도 정말 그 성공의 비결이 참 부럽다. 우리도 저 사람들을 능가할 정도의 그런 민족이 되어야겠다. 그런 부분을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하셨죠? 그래서 그 성공의 비결이 뭔가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지혜까지. 그런데 그 모든 종류의 지식이나 지혜라는 부분들이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가 배워서 우리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멋진 것들로 가득 차있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신 탈무도를 이렇게 기초로 해가지고 조금 더 탈무도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시면 여러분 삶을 훨씬 더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유익한 강연 잘 들으셨죠? 네.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항상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제가 늘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